섹트바디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진 선배님이 또 진이가요? 누구요? 아니 제가 아는 분이에요? 제가 아는 그분 말씀하시는거에요? 그냥 등 뒤에서 보는데 어깨가 진짜 넓더라구요 아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어깨 진짜 넓다 저는 더 충격적인거는 진이.. 아니 진씨가 진씨가 어깨가 넓은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거죠 그러고 집에 이제 턱걸이 제가 막 이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한 이제 10개 좀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좀 너스레를 떨었는데 진씨가 갑자기 어 그래? 너 한번 해볼래? 제가 이렇게 툭 던졌는데 거기서 그냥 매달려서 살더라구요 아 진짜요?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잘해요 어깨 자체가 넓을 수 밖에 없는 운동에서 만든거더라구요 그쵸 음악은 음 음 음 아 그 노래죠 방탄소년단의 문이라는 노래인데 어 우리 제 친구 진이의 솔로 이라고 해서 꼭 듣고 감상평을 남기라고 해가지고 어 열심히 들었습니다 어 노래 좋더라구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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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